그럼 오늘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떨린다 아 근데 진짜 음식을 알고 먹어야 제대로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또 일정이 바쁘신 분들은 뭐가 안 돼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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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지? 아 너무 떠듬거리면 안 되는데 이거 여기 기다리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딱 들어오는 분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제가 아까 비행기에서 뭘 봤냐면 요즘 신혼여행으로 한국에 많이 봐요 아 그래? 저희 초등학교 톤 찬도 신혼여행 왔는데 음식도 제대로 먹어야 좋은 적도 남아있고 신혼여행객 그리고 배낭여행객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획도 딱히 정해진 게 없고 이러면 맞아요 맞아요 돈도 많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자듬이 없고 뭐 맞아요 맞아요 해외에 나갔는데 그냥 뭐 개밥 먹고 뭐 그런 거 먹는 거예요 개밥? 개밥 개밥 어 야 너 뭐야 MBTI 뭐야 너 저 E예요 아 그래? 저 형 다 나머지 다 중간인데 E는 완전 E예요 아 그래? 아 형 하이즈요? 어 나 하이즈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 걷는 거 저는 괜찮아요 일단 아 저를 말 걷는 거 완전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형은 이따가 음식 제대로 줘요 오케이 오케이 이 분 물어볼까요? 네 네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아 아 유스피커리아? 네 어 저 한국말 해요? 유스피커리아? 네 어 저 한국말 해요? 한국에 살아요? 아 한국에 살아요? 아 한국에 살아요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친구요 친구 어디 어떤 나라에서 옵니까?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진짜 해비 있다 I know I know 아 친구는 한국 처음이에요? 프레스타임? 처음 아니에요 아 처음 아니에요? 아 자주 자주 한 번만 왔었어요 한 번 왔었어요 오 뭐 음식은 또 많이 먹어 봤어요 그 친구 한국 음식? 많이 먹어 본 적은 많이 먹어 본 적은 없고 저희 어서와 한국은 처음인지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아 이거 같이 예 이거 하고 있는 저희가 그 택시를 이제 해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 택시를 타고 식사도 대접하고 목적지까지 모셔다드리고 뭐 그런 걸 합니다 아 아 퍼스트 타임 인 코리아 아 프로그램 네임 아 타이틀 퍼스트 타임 인 코리아 아 프로그램 네임 아 타이틀 저희가 그 일단 이거 하나 가지시고 그 저희가 여기 돌아 어라운드 히어 워킹 어라운드 히어 디슨에 에어포트 그러니깐 올 프리 아하 올 프리 예 시원해요? 올 프리 아하 올 프리 예 오케이 땡큐 땡큐 웰컴 바이 감사합니다 아 야 아르헨티나분이 사람 내 친구 기다려 신기하지 않아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한국말로 해요 그러니까 너무 야 아르헨티나 북쪽이 한류가 대단하대 K-POP이 장난 아니에요 그렇지 뭘 볼까? 오 많다 근데 하이 헬로우 하이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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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twins 하이 굿모닝 하이 굿모닝 사실 그러니까 굿모닝 하이 굿모닝 서울 대학교 아 제 서울 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말 해요? 한국말 해요? 조금? 4급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잘하는데? 서울대학교 좋구나 음식을 뭘 좋아해요? 한식을 먼저 랍볶이를 먹고 싶어요 랍볶이 떡볶이 랍볶이 참치 김밥 김천국 좋아하네 김천국 좋아하네 우리 택시 택시 맛집 택시 그래서 우리 택시로 한국 오시는 분들은 맛있는 식당 가서 같이 밥도 먹고 목적지까지 모셔다드리고 국도 먹고 국적지까지 모셔도 국도 먹고 국적지까지 모셔도 맛있는 맛집을 추천해 주세요 어 맛집 랍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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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을 만약에 우리 택시 예약하고 싶으면 여기 예약해 주시면 돼요 QR코드 아 땡큐 땡큐 크로스피크 오케이 랍쌤 예 오케이 엔조이 고맙고 달령 해주세요 Slash 고맙고